반찬데 그냥 보내기가 아까워서 무작정 바꾸러 나왔습니다 홀린듯이 가는 마이팅 혼납니다 여기 가다보면 남두의 향이라고 음식점이 하나 나오는데요 저기 왼쪽으로 가면은 천모사 급강어필 그리고 여기는 불안사 보통 일로 올라가시면 편합니다 이쪽으로 가셔도 싱글길로 올라갈 수 있는게 있구요 아직 해가 남아있습니다 byłaAAA 미끄랐습니다 승리 너무 motivations 머리로 내려보겠습니다 화이팅! 어우 이게 처음부터다 이거야 이야 좀 빡치네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 길은 아닌 것 같은데? 와 길 장난 아냐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아 아 와 길 장난 아냐 잘 알아버리겠다 우와 쏟아 오 으아 어 나무 장난 아냐 밀림입니다 밀림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길없다 잘못 왔습니다 낚시 들어왔어요 어쨌든 안넘어지고 잘 놀았습니다 죽을 뻔했네요 대박 구경하실래요? 아직도 해가 있나요? 어쩐남 왜 놀지? 물고기 아래가 무슨 일이야? 아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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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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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